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헤이걸스 제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헤이걸스 사례의 힘 사례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헤이걸스 막내 채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저희 청춘만 이거 첫 버스킹이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저희 항상 비대면으로만 인사드리다가 오늘 이렇게 직접 만나보니까 너무 행복해요. 맞아요. 너무 기뻐요. 그렇죠? 저희도 너무 신나가지고 더 보면 재밌게 할 테니까 재밌게 즐겨주세요. 저런 낭소리빵이 이제 그만해 네, 나 혼자 플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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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오케이. 네, 오케이. 오케이. 쿨하게 말할 때 들어. 더 이상 전기 힘들어. 이제는 내가 나를 바꿀 거야. 난 믿음이 안 되었다. 깜짝 놀라지 마. 아아. 널 위해 준비했어. 더 빨리 보인다. 아무 말도 하지 마. 맘 그냥 듣기만 해. 이제 날 내 팔로 만들 거야.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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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짝아버린 그맛 몰라 몰라 이걸 왜 모르네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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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가워진 눈빛 너를 보는 나 뾰족한 말투에 찔려버려 I know I care 참난 소리 stop it 속때문에 하루종일 플로봅 어디 버린대만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이제는 내가 널 바꿀거야 내 인정도 아이쿠 널 위해 준비했어 surprise for you 아무것도 하지마 넌 그냥 듣기만 해 이젠 널 난 달로 만들거야 아이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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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don't think you're the best boy I could I got the real tea I could It's special 60 I could I got the real tea I could I could It's special 60 I could I could I could I could